자 유하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혜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에 진행할 직업체험은요 레벨 278 리노시스 서버에 프롱님을 모셔봤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울마스터가 뭔가 좀 이제 여러개가 바뀌었습니다 크로스터 스틱스 차지중에는 무적상태가 된다 쿠타임이 35초고요 소마도 짧은 쿠폰 무적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요거 모을 때 이거 이때가 무적기 와 이때가 무적 그리고 그냥 이제 또 강해졌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받은 상향이 강해졌다 그 자체로 일단은 어마무시하게 유의미한 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초고스펙 우리 소울마스터 한번 아이템 공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님 한번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청사항 흰물락 하나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흰물락 하나 먹으면은 아 상관 타입 아 어 이걸 심의 요 아 메용을 다시 켜라고 오케이 야 딱 7만 에이 아 딱 7만 소울마스터 하드루 시드 소울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패 딜링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기대되는데요 여기서 얘네 키고 자 엠버링크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엠셜 써주고 자 파괴 15초 남았을 때 이제 바인드 한번 더 걸어주고요 자 시드링 여기서 써주고 터토리기 야 딱 요런 느낌인가 여러분 야 시원시원한데 자 여기서 셀링 한번 써주고 나머지 평딜 터로사이트까지 써주고 야 잘 까 있는데 포함수워 야 윗점 블링크 아 텔레포트 루시드이다 지가 아 욕하다 욕해 어까보스 스틱스 무적으로 바뀌어서 평균용을 쓰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파괴 막타는 못 참지 자 무적으로 샤라박 어 1페이지 깔끔하게 또 마무리 어 질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 소마가 아니네 와 근데 이게 극들이 너무 길긴 길다 요즘에 뭐 극들이 압축해준다면서 극들이 압축이 야무지게 안되고는 좀 아쉽네 그리고 또 3 2 1 무적기 바인드 어 나이스 아 그냥 무적기 오케이 이걸로 아프지 않아 어 뭐야 배경 자 일찍이 막는다 이거 자 팔랑크스 온 자 바인드 오케이 엠버리클 자 2초 와 좋아요 자 그리고 파괴 아 파괴 끝날때 터틀렸네 에라이 아 겨우바다 요 막타가 진짜 제일 센 것 같은데 아쉽네 셀땐 평딜 아니 그때 로키가 좀 애매하네 진짜 확실히 자 여기서 일단은 태양으로 좀만 이제 갉아주고 강봉으로 또 도망갔네 스테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 콜서6 이제 엘러시오온 발동해서 이제 무한스틱스 쏴주고요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거 윗점인 커맨드가 아이씨 야아 강호 그만해 아 루시드야 왜 그러니 소모점프 주자 아 이게 다 들어갈 수만 있으면 더 겟쌀 것 같은데 이거 딜상향으로 그냥 무반인 것 같아요 자 쓰고 자 파괴 발동 완료 야아 야아 오 잘 까리는데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아 뭐야 아 제자리 제자리 야아 씨 아 루시드는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었다 어 루시드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었다 이거 자 수은은 그리고 뭐 아예 부정적인 경험은 아니라 어 잠깐만 1패가 좀 빡칠 것 같은데 1패 갑자기 생각 다시 생각보니까 1패가 개빡칠 것 같은데 하하 1패 그냥 이제 엘리시온 이거 쓰고 쫘아 쫘아 자 투로 일단 1패도 걸어주고 야아 좋아 좋아 다음은 이제 2패 어 야아 2패 녹여버리기 터뜨리고 와아 야 순서 순서 자 구석에서 이제 요어 야 공격에도 안 밀려 야 공격 안 밀리고 일단은 바로 떨어지고 공격도 바로바로 나갑니다 야 이거 꾹 누르고 있으면 개꿀인데 야 요건 인정 수우 개강패다 미쳤다 루시드의 이제 부정적 경험이 어허허 사라지고 있다 얹어 오케이 그때 소원 자 파괴 남았을 때 여기서 한번 갈겨줍시다 뽀 쉿 야아 요걸로 마무리 이펙트는 개강진하다 어허 자 과연 데미안은 어떤 역겨움을 보여줄까 야 근데 극들 빵 한번 터트릴 때 그거 한번 잘 놀아보자 자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푸시그 야 사자 써주고요 자 다음 여기서 헬리시온 점프해도 맞니 이거 윗점한 다음에 그냥 바인드 여사도 자 토르 토르 오케이 토르 쓰고 에버링크 쓰고 촤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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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르쳐주고요 자 끝 끝 끝 다음 이제 셀텐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슈텐으로 오늘부터 말할 수 있죠 공중에서 툴 쓰고 캔슬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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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대미는 확실히 좋아 자 2패로 바로 넘어갑니다 와 깔끔하네요 수대미 한정 1티어 야 달달합니다 수대미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수대미에서 와 우리 직업 진짜 짱이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키우다 보니까 하하 물려버린 건가 하하 야 근데 확실히 이게 숙련도 있으면은 좀 재밌는 직업일 것 같긴해 뛰곤 기존 세미 한정 예 공중 올라가서 쭉쭉 가 개미안이랑 수호 고 아니 극대폭맛이 있네 그리고 멋은 있는 소마 아니 뭔가 좀 없어요 예 뭔가 좀 이제 완벽한 임팩트가 없습니다 소마 살려줘 야 우리 소마 몇 명이야 하하하 소마 아이고 여기에 지금 소마 두 명이 예 소마식 인사법 하이 자 우리 인사 인사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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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시스 소마가 이렇게 예 먼저 이렇게 창 켜주고 스니콜 써주고 엠젤리카 어휴 엠브리카가 아니라 오 잠깐만 야 날아간 아 죽으면 날아가 이거 윗점도 하나 이거 다 통합해 줄 때 되지 않았나? 시그너스 윗점트기인가 이게? 왜 이렇게 첫 불편해 이거 윗점하고 다 윗점을 한번 더 눌러야 돼 윗케 하고 나서 점프하면 된대 윗 이여 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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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호세의 우리 이누시 서버의 풀롱이 솔마스터 우리 7만 명이만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 솔마스터도 아직 좀 개편될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틀이 압축이 안 돼가지고 좀 이제 해많이 흑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이제 아쉬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대메이까지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리먼스터를 보고 지금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꿀뚫어줘요 알람소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직업체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도마